저 두 개 있는 집은 무섭하러요. 아 무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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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의리 게임.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순서대로 먹기. 먹는 양은 자기 마음대로. 자기가 다 먹으면 마지막 사람 못 먹을 수도 있어요. 가위바위보. 늘어나라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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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사야. 서라가 아까부터 물론다고 했는데. 아 이거 알죠. 한번에 한번 잡아. 오늘 아침같아요. 입이 조금 말라 지금. 지금 이제 말라지기 시작해봐. 여기다. 저부터 할께요. 못된 것만 아주. 야 미사야. 무사야, 우리를 생각한다면 이러시면 안 돼요. 너 뭐고 다 뱉는 거 아니지 지금? 화장실에 못 가요. 다 맛있어. 야, 야, 야. 아, 무사야. 엄마야. 엄마야. 엄마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겠다. 얘들이 아까우니까 지금. 저 화장실 안 가고 싶어요. 내가 참았다, 진짜. 봐봐, 이만큼 나왔어. 참았을 자체. 저 뭘 많이 먹었어요. 이 소리가 잘하면 나는 한 모금은 먹을 수 있겠다. 은희 언니도 많이 드셔야지. 내가 한 건데. 야, 그래도 한 모금은. 은희 언니. 은희 쭉. 은희 언니 쭉 드세요. 아니, 쭉 드세요. 은희 언니 더 오시잖아요. 쭉 들이켜세요. 뭐 예쁜 짓 하나 해봐. 어머. 어떻게 먹어. 이쁜 짓 하려니까 왜, 너 왜 그러냐.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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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아, 언니 목 많이 말랐구나. 아, 남았네. 많이 남았네. 아, 잘 먹었다고요. 많이 남았네. 아, 잘 먹었다고요. 아, 잘 먹었다고요. 물. 물을 줘. 주소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제가요. 아, 언니. 고생을 좀 해서 그래요. 어째 도전해 주세요. 아, 언니. 조색을 좀 해서 그래요. 얘네들하고 비슷해요. 어떻게 도전해 주세요.